제 삶은 제 삶입니다 미국에서 토트넘트 하스포스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팀입니다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프로페셔널 포트폴러 때때부터는 스트라이커 때때부터는 왼쪽으로 또는 리그 레전드 플레이예요 네, 제가 정글 갈게요 일단 아케인 바위로 바위 너무 좋죠 오로라 먼저 밴할게요 네 자 화이팅 가자 저는 8, 9년생 시작했었죠 축구에 대한 풍부가 있었고 아버님께 얘기하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부가가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풍부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 번씩 한 번씩 아무거나 했다는데 내가 죽을 수 없을 것 같지 않냐 저는 첫 프로업을 받은 함부로 정말 힘든 결과를 했었거든요 제가 16년에 갔을 때 유럽에 돌아가고 싶었죠. 내가 한 번 더 끊고 싶었죠. 내가 한 번 더 끊고 싶었죠. 나의 역할이 시작됐어요. 내가 계속 가고 싶었죠. 저는 22, 23년에 돌아가고 Tottenham Hotspur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했죠. 저는 10년간에 왔어요. 10년간에 왔어요. 10년간에 왔어요. 10년간에 왔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구들. 이게 제일 힘든挑戦이에요. 내가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할 것 같아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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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저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저는 항상 집에서 집에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리그오브 레전드의 5년간을 보았어요. 저는 코로나19때문에 왔어요. 제가 게임을 전혀 알았지만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저는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일단 되게 놀렸죠. 되게 많이 놀렸고 What are you doing? I can't even play League of Legends. 그래서 I was scared to make the first steps. 미드, 미드 조심. 갈까요? 미드 뺏습니다. 나이시먼. 제 첫 장르의, 저는 종룍이 시작했고 제 최고의 챔피언을 어떻게 보면 디저히, 니딜리, 람이, 비혜고, 바이. 제가 종룍에 일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러가 내가 게임을 해야 한 번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시킬로와 내가 피해하는 중 저는 선수룍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는 이렇게 경쟁을 이루어져요. 선수, 랩카즈 랩카즈 안 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8-9시간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한국 서버에서 많은 어려움을 하고 200 핑크 랩카즈 한 끈 한 끈 모자랄 제가 많은 게임을 봐주셔서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 게임을 봐주셔서 공부하는 게임이 많이 안되어 랩카즈 1-1 1-1 3-1 3-1 랩카즈 랩카즈 1-1 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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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1 2-1 2-1 2-1 2-1 형이 조금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해서 저처럼 약간 겁내하다가 조금 전부터 같이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Mr. ZigX은 경기기타인다 네 ZigX이 경기타인다 진짜 아니죠 I bullied them 평가에서 변하는 인센티들이 earn성에 플래시에서 프로페셔널의 측면에 또는 상대적으로 래그 레전드가 항상 시청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좀 미친 행복한 Finish 행복하게 웃기고 웃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붙어요? 직스님 붙었어요 붙어 안돼 붙어 와 붙어 와